고생하다가 막바지여서 아 힘들어 죽겠네 왜 땀이 안 나지? 땀이 왜 이따 말지? 땀이 땀 들어야 하는건데 왜? 지금이 형한테 기회가 있을 때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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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찬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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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만 하다가 갈겁니다 네 하아 힘들어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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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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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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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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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시까지 할까요? 이 시각 세계는